살면서 인간관계로 힘들어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?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이유 모를 기대가 커서 힘든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. 내가 이만큼 해 주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해 주겠지, 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내 호의에 감사하며, 오히려 더 큰 호의나 보답을 해 주려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,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며 오히려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상대방의 본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는지 이용하려고 하는지, 상대방의 본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꼭 봐 주셨으면 합니다. 첫 번째, 무조건 잘해주고 해 달라는 대로 해 줘라. 앞서 말했듯이, 인간은 자신에게 잘 해주거나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, 그 눈길이 감사의 눈길인지 아니면 이용의 눈길인지 구분하는 것이다. 정말 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,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줘라.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써봐라. 그럼 한 순간에 갈릴 것이다.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, 오히려 더 큰 호의를 베풀려 하는 사람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작은 손해가 훨씬 더 남는 장사다. 애매하게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고 악성종양처럼 옆에 둘 수밖에 없다. 내 에너지와 정신을 좀 먹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 씨의 종자를 파악하고 잘라내야 한다. 두 번째, 베튼말이 변함이 없는지를 지켜보아라. 유독말만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. 하지만 베튼말의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눈을 씻어봐도 찾기 힘들다. 말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진짜 자신이 한 말을 몇 퍼센트 정도 현실화시키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역량이다. 뿐만 아니라 말이 계속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. 예전에 무언가를 구매하러 갔는데 구매 전에는 이거 다 해드릴게요. 라고 하다가 정작 구매를 하려하니 그런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. 라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영업사원이 있었다. 물론 어떻게든 판매로 연결시켜 자신의 수익을 올리려는 적극성은 높이 사지만 어떻게든 거짓말로 현혹시켜 고객을 계산대 앞으로 끌고 오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에게 큰 손해다.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.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양치기 소년 같은 이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.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라. 나에게 잘해주고 진심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본심을 잘 모르겠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 좋다. 나의 호의를 행여나 당연하게 여기진 않는지 자신이 한 말을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말해 무게감이 없진 않은지 영심하자. 내가 베푼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책임감도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이 주위에 있지는 않은가요?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여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. 의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. 의상 신압은 신압의 문제였습니다.